안산 중흥 S클래스 더 퍼스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2월 18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3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청약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단지에 대한 사전 분석을 못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청약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입지와 가격을 중심으로 먼저 이 단지의 상품성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기회를 보시면 좌측에 보이는 사진이 완공 이후에 안산 중흥 S클래스 더 퍼스트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선부동 3주택 재건축 구역의 정비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공급이 되는 그런 신축 아파트가 되겠죠. 2024년 1월에 완공을 예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전체 1021세대,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의 아파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 분양부는 869세대가 잡혀 있는데 전용 59제곱미터의 비중이 더 크네요. 59제곱미터 529세대 그리고 전용 84제곱미터가 340세대의 공급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중흥토건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분양일정이 3월 2일 특별공급을 필두로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른 설명에 앞서서 일정을 놓쳐버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주요 일정들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3월 2일에 특별공급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기간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와 노부모 부양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다른 단지들보다도 전체 세대에서 공급 세대에서 특별공급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 단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의 강의에서 제가 다른 단지보다 특별공급과 관련된 제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월 3일에는 1순위 해당 지역, 3월 4일에는 1순위 기타 지역의 청약 일정이 진행이 되는데 1순위 해당 지역은 안산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1순위 기타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중에서도 안산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 또 인천에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 3월 4일 1순위 기타 지역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죠. 투기과열 지구일 경우에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전용 면적에 대해서는 100% 가점제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를 공급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체 가점제 100%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1주택 처분 조건자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추첨제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3월 5일 2순위 진행이 됩니다. 보통 2주택 이상이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그리고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순위로도 지원은 하실 수가 없겠습니다. 3월 11일에 당첨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 선정 방식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1순위에서 전체 공급 세대 수의 500%까지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해서 가점 순으로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모자른 결원이 생길 경우에 2순위에서도 끌어올려서 맞추게 되는 것인데 대부분 1순위에서 끝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유리하신 분들은 안산시에 2년 이상 거주하셨던 분들일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위에 특별 공급 요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대상자들이 되겠습니다. 특별 공급과 1순위의 동일 단지에서 특별 공급과 1순위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 내가 특별 공급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먼저 체크를 하시고 1순위까지 같이 지원을 하셔서 최대한 당첨 확률을 높여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교 중흥 S클래스를 비롯해서 중흥 S클래스 주요 분양 단지들 한번 참고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중흥 S클래스는 수원 지역에서 일반 아파트로서 가장 최초로 20억 원 실거래가를 돌파한 아파트로서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었던 단지가 되겠죠. 2020년 5월에 전용 129제곱미터에서 실거래가 21억 원을 기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84제곱미터가 실거래가 16억 원의 거래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2020년 7월에 분양을 진행했던 강동밀레니얼 중흥 S클래스가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다행히 9억을 넘기지 않는 8억 8,450만 원의 공급이 돼서 그만큼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경쟁률도 높이 올라갔겠죠. 평균 청약 경쟁률 35.56대 1을 기록했던 단지였습니다.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가보시면 화성에 봉담 2지구의 중흥 S클래스 단지가 대거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담 2지구 1차부터 3차까지 계속 분양을 진행을 해서 현재 가장 최근에 3차를 진행을 했는데 1, 2, 3차와 신혼희망타운까지 다 합치게 되면 중흥 S클래스가 거의 4,600세대가 넘는 대규모의 군집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3차 진행 결과를 보시게 되면 전용 99제곱미터 분양가 4억 2,700에 책정이 됐었고 평균 청약 경쟁률은 5.97대 1 3차 중에서도 에듀포레 C1 블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에듀시티 A5 블럭이죠. 전용 59제곱미터 분양가가 3억 5천만 원에 책정이 됐었고 평균 청약 경쟁률은 5.74대 1로 기록이 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도권부터 서울까지 최근 들어서 중흥 S클래스의 공급 단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입지를 분석을 해드릴 텐데 세세하게 안산시 내부를 들여다보기 전에 전체적인 광역 지도를 놓고 안산시의 위치를 구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개발 과정을 보시면 역시나 서울과 수도권의 관계에 있어서 서울 안에서도 주요 도심지들이 있겠죠. 서울의 3도심이 있습니다. 강남과 영등포 여의도와 한양도성이 그 세 가지입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남권 방향에 있기 때문에 서울의 3도심 중에서도 그 포인트로 잡을 곳은 영등포 여의도 권역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쭉 내려오다 보면 광명시가 나타나죠. 중간 기착지가 될 것이고 광명시 그 다음 단계에서 안산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안산시와 경쟁 구도로 같이 놓고 평가를 해보실 만한 지역이 시흥시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안산시의 변화를 예측을 해보실 때는 현재 서열 구도 영등포에서부터 시작해서 광명 그리고 안산시로 내려오는 서열 구도 안에서 현재의 가격 격차를 얼만큼 좁힐 수 있을지 그러한 요인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를 해보시면 되겠고 또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주변 지역, 시흥시나 조금 상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군포의향이 있겠죠. 상위 지역으로 수요를 뺏길 만한 요인은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서 같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안산시 내부로 들어와서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는 크게 단원구와 상록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원구의 제곱미터당 3.3제곱미터당 아파트 시세가 약 200만원 정도 200만원의 격차면 꽤 큰 격차죠. 그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단원구의 상당수의 도심기능이 전부 다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노선이죠. 4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역부터 고잔녁, 초지역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행정동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동, 고잔동에 대부분의 도심기능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초지동으로 넘어가서 서남쪽에는 반월 국가산업단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동, 고잔동에는 시청을 비롯해서 고대 안산병원, 종합병원이 있겠죠. 또 안산 와스타디움을 비롯한 체육시설들, 도심지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주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부동은 이런 도심지와 도심기능과 굉장히 가깝게 있는 주거지로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이번에 공급이 되는 안산 중앙역에서 더 퍼스트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정비사업을 통한 새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노선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현재 놓여져 있는 노선은 서해선이죠. 서해선 중에서도 소사원시구간이 개통이 돼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서해선에 가장 가까운 역은 선부역을 잡아보시면 될 텐데 선부역까지 이동수단이나 그 시간이 역세권이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좀 모자른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교통이동수단을 체크를 해보자면 버스까지 이용을 해서 또 도보와 버스를 이용을 해서 선부역까지 약 15분 남짓 걸리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가격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면밀히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상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에 역세권 아파트다라고 하려면 여기서부터 반경 500m 그 이내에 들어와 있는 아파트여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 논문에서도 서울연구원에서 2004년도에 발표한 서울의 7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의 경계가 540m로 잡히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상당수의 분들은 역세권 안에 있는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바깥에 500m를 벗어난 곳에 존재하는 아파트에 더 관심을 먼저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또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일수록 그만큼의 여기서부터 거리를 반영을 해서 적정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고 내가 그 가격에 취득을 할 수 있겠는가를 면밀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가격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2024년도에 신안산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이 신안산선을 이용을 하시려면 현재 서해선 라인과 이 신안산선이 연결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단지로부터 선부역까지 이동을 해서 신안산선을 이용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고 또 버스노선을 이용을 해서 중앙역까지 와서 신안산선을 이용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중앙역으로 이동하는 방법이나 선부역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신안산선을 이용하는 방법 자체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방법을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현재의 서해선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을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선을 타고서 소사역까지 이동을 하시게 되면 소사역에서 1호선을 타실 수가 있겠습니다. 1호선을 타고 대방역까지 가서 대방역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여의도역까지 도착하시는 방법도 있겠고 또 1호선을 타고 가시다가 노량진역에서 9호선을 환승해서 여의도역까지 도착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안산중흥S클래스 단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선부역까지 이동하는 시간 그리고 각각 서해선과 1호선 라인을 이용하는 시간 모두 합쳤을 때 현재 안산중흥S클래스 더 퍼스트 단지에서 여의도역까지 이동을 하시려면 통상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면 그야말로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신한산선을 통해서 여의도역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신한산선의 노선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산선 건설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넥스트레인의 자료를 그대로 옮겨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출발지가 두 군데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한양대 안산 캠퍼스, 한양대역에서 출발하는 노선이 있겠고요. 원시역에서 출발을 하는 노선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한산선 개통 이후에 일부 구간은 현재 서해선과 같은 라인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서해선의 선부역에서부터 신한산선을 타시든 아니면 버스로 이동해서 중앙역에서 신한산선을 타시든 단지로부터의 출발에서 이동거리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한산선과 환승을 이루게 되는 주요 환승역의 노선들을 살펴보시면 중앙역에서는 4호선, 광명역에서는 KTX와 1호선 그리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는 2호선, 신풍역에서는 7호선, 또 여의도역까지 오시게 되면 5호선과 9호선으로 환승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누릴 수 없는 여의도역까지의 굉장히 단축되는 접근성 플러스 서울, 수도권 각 지역으로 연결이 되는 주요 노선들과 굉장히 많은 환승을 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까지 생긴다라는 것을 노선도를 통해서 먼저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보셨던 노선도를 지도 위에 그대로 실제 길을 따라서 그려놓고 그 신안산선이 지나가게 되는 주요 정차역 그 정차역에 가장 가깝게 있는 각 지역의 대표 아파트 단지들의 시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단에 있는 안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광명과 그리고 영등포를 거쳐서 여의도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요 단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안산 중앙역의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는 7억 7천만 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광명역의 광명역 센트럴 자인은 14억 7천만 원 또 신풍역과 영등포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신길류타운과 그리고 영등포 뉴타운을 통해서 개발을 통해서 새 아파트 공급 이후에 가격이 굉장히 화랑세를 보이고 있는 두 곳이죠. 신길래미안 에스티움은 16억 2,700만 원 아크로타우스케어는 16억 원을 최근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단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16억 이상에서 34평형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의도역에서 가까운 아파트 중에 광장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 19억 1천만 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고 여의도역 일대 재건축 단지들은 19억 1천만 원 그 이상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을 한번 놓고 보시면 안산 중앙역의 센트럴 푸르지오하고 광명역 이 북에 있는 북단에 있는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 시세하고 거대한 장벽이 하나 놓여져 있는 것처럼 엄청난 가격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시고 계신 겁니다.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거의 10억 가까운 가격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또 비율로 따지자면 두 배 정도 가격을 북단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엄청난 가격 격차는 안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여의도역까지 대략 1시간 반 정도나 걸리는 굉장히 멀리 이동해야 되는 그러한 교통 접근성에 있어서의 불리함이 반영된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신안산선 개통 이후에는 이 단지 안산 중앙역의 클래스 더 퍼스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앙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20분 정도 걸리고 중앙역에서 여의도역까지 신안산선을 타고 이동해서 도착하는 데까지 30분을 잡아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1시간 30분에서 50분으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40분 정도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여의도까지의 통근 시간이 40분 단축이 된다면 당연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이러한 거대한 가격 격차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내리고 이 단지 안산 중앙역의 클래스의 가격을 평가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되는 것이겠죠.